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발령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세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지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의 변동폭이 정말 많이 커지는 시장이었어요.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희가 역시 시장관련된 허브리핑 안에서 전부 다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또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수급상황 먼저 체크해보자면 양매도가 좀 거세게 나와주는 하루였고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수급이 좀 가파르게 이동하는 하루였어요. 코스피가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반등이 나와줬고 완성체를 필두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급작스러운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로 돈이 쏠리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음압병신부터 진단키트 등등 상당히 많은 이 관련주의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한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양매도 흐름이 나와줬고 테마가 한쪽으로 좀 급하게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준 현상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요즘에 사실 매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 이동이 정말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NFT 게임, 일부 바이오, 일부 정치 테마 이렇게 수납이가 좀 가파르게 돌아가고 하루에도 수없이 이 테마의 변동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도하는 테마는 없고 그로 인해서 매매 혼돈과 혼선이 와줄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이게 사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브리핑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이 개별적으로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전혀 그런 잘못된 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부기왕 국무총리가 26일날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했다는 이슈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수소생산기술력은 여전히 해외수소생산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팩트가 맞아요.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세밀한 지원책 등이 미흡하다라는 키워드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나와줬었던 이슈고요. 이런 폭발력이 큰 수소, 리스크가 크죠. 상당히 위험한데 이 위험함이 큰 수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보완책 자체도 아직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수소라는 키워드가 부각을 받아줄 경우 현대차는 무조건적으로 부각을 받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현대차, 수소차를 만든 수소 트럭, 중대형 모빌리티는 언제나 그랬듯이 수소라는 키워드와 에너지를 필두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전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현대차의 주가 상승률을 만들었었던 유럽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했고 인도 시장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수소 도입으로 인해서 청정수소, 기차금료 자체도 60% 이상 확대를 할 거라고 하는데 수소라는 키워드가 전기차 생활, 그린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이 키워드 자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으로서는 가치조로서의 움직임과 가치조로서의 성향이 상당히 크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치조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조금 차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총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 루시안 등등 여러가지 상당히 리비안 등등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전기차 회사들과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또한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점유율 자체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반들께서도 힘든 시장 좀 더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투자를 하다보면 여러모로 당연히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힘드신가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리만 좀 잡아주면 전혀 무리 없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여쭤들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인젯TV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든 시장 홀로 하시는 것보다 좀 의지하시면서 허브인젯TV와 함께 좀 나아가 보심을 권장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이번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200% 가까이 수익천산을 해냈는데 또 신규 주력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충분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싸움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키워드를 잘 좀 헤쳐나가셔서 또 이렇게 반등 나와줄 때는 웃으시면서 주식투자하실 수 있기를 권장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만 해주신 다음에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